Q. 이 노래는? Q. 이 노래는? 아, 네. 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밝아요. 아, 눈이.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잠시만요. 정말 행복합니다. 만나서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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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 년 게 MC?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지금 제일 어려워 오케이 파이팅 아홉챙 MC CK 헬로 다가호 다가홍마 고맙습니다 육즉영아周巡迴粉絲 见面会 한국站 현장 안녕하세요 오늘의 MC CK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奇怪 主持人介紹 偶像 출장 왜 偶像本人介紹 主持人 출장 저는 이 회사에서 이렇게 특별한 특별한 그런데 작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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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과 resolving 되게 그環境이 보여요? 많은 모습에 나와있어! 좋은 곳이예요! 좋은品들이십니까? 저는 회원의 주문이 느껴지소. 똑같이 없습니다. 이런 곳은 항상 공연과 최적ов 공연을 가지만 하면서 정말 편하고 즐거운 순간을 해봅시다. 오늘은 그의 고소 e. 그리고 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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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오늘 주인공이 준비되어 여러 가지 선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너무 기대면 여러분과 함께 함께 그리고 주인공이 주인공이 서윤입니다. 그리고 예희는 정말 힘든 흔들려고 합니다. 저희는 범죄에 앉으십시오. 네, 앉으시오. 여기 앉으시오. 자세히 앉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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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så. 다 놀라운 estava 앞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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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행복해 일단은 너무 오래 못 왔다 또는 오늘 정말 특별한 기회가 중간에 정말 특별한 기회가 같이 같이 지도하고 또는 너무 행복해 음... 사실 이렇게 많은粉絲 모두가 생각나는 그렇다 제가 들었을 텐데 사실 작년에 어제 여러분이 지도회에 지금 여러분이 지도회에 없을 텐데 제가 말해 제가 말해 제가 말해 제가 들었을 텐데 그 날은 정말 배우고 싶다 혹시 어떤 사람을 통해 혹시 어떤 사람을 통해 너무 좋아서 어? 진짜? 진짜요? 진짜요? 오? 네 아,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는 이 자인이 생각보다 한국의 기분이 어떻게 되었나요? 아, 그냥 뭐 어떤... 뭐... 날씨가 너무 좋고요 태일이 너무 좋고 근데 생각보다 안 더워가지고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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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원래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국은 굉장히 덥고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 그 본인의印象中의 한국은 진짜 너무熱, 너무熱 어제 그 조경을 하면서 느끼는 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는 계속 걸고 싶고 와, 태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그 하어보 쪽으로 이렇게 띄웠는데 그는 그 하이브로 하늘에 childcare 그... 그... 그.. 그... 그 보다, 이펜이 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오늘이 너무 빨리 가고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 이 뵙터가 준비하셨나요? 네, 그렇게 하셨죠 네 제가 지금 잘 준비하셨네요 그럼 오늘 이 뵙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뵙터가 특별히 와이너지 특별히 와이너지는 영어만 그냥 스페셜티 라는 단어 특별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낸다 라는 개념과 함께 그거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이 시간 자체가 스페셜하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함께 전달하고 싶은 의미였습니다 그지 않게 의미는 이번 장면이 진짜 특별한 시간을 Literallyerspecial 그래서 이 자іс을 choreography 그럼 이번ende은 이거는 오늘의 희용이에요 이제 몇가지 메뉴때가 함께 많은 공연을 배우고 싶어요 일단 하는 우리의 자체성 1 하지만 제가 같이 인정할 때에 이 두가지 메뉴에 나중에 내가 3분간 Ê coule까지 같이 요리ale 스페셜티와 이 자체성을 배우고 싶어요 3, 2, 1, Specialty Wow! 왕지 1은 TYMI, TY TIME! 왜 TYMI? 스페셜티... 원래 TMI잖아요 ASKia 지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장에서 연결해주세요 하지만 혜연의 정보명은 그래서 혜연 양이 이야기를 했던 혜연 양주의 정보, TY TIME! 고생룡이요 고생룡이요 기대면과서 정말 많은 지혜 양주의 정보 너무 많은 지혜 양주의 정보 그럼요. 당연하죠. 물론. 그럼 이제 자영아와 함께 투표하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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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다양한 기었어을 공개했고, 회의에 대해 봐야 할 수 있는 것을 미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너무 기쁘고! 아, 이러한 거에요. 이번엔 연습 Можно 한 번 더 보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날아가 너무 힘내며.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어떤 문제를 해볼까요? 네. 3개 문제를 해볼까요? 2PM Take you on 그리고 왜 너가 심지어 이 문제를 해볼까요? 근데 이 문제를 해볼까요? 자, 이 문제를 해볼까요? 네. 네. 아, 그 문제를 해볼까요? 네. 아, 그 문제를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볼까요? 그 문제를 해볼까요? 그 문제를 해볼까요? 네. 잘해볼까요? 제가 노력했어요 네.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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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러분은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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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부분은 아, 그 부분은 진짜? 이게 무슨 글쎄? 하이 진짜 잘 모르겠네요? 바로 유튜브에 물어봅시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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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첫번째, 이번 26일까지는 저희는 8,300만원 이상 My House는 2번째, 또는 6,800만원 물론 저희는 저희는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잔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Hands Up은 우리 JYP가 좋아하고 Hands Up 이 곡은 JYP가 좋아하고 우리 집은 Jun K가 좋아하고 My House 이 곡은 Jun K가 좋아하고 Jun K가 좋아하고 집에서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한국 추석에서 추석 먹으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I think Jun K가 지금 한국에서 중秋節 그래도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면 안 필요한 작업 그럼 또 제가 알 수 있잖아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MV는 어떤가요? 무슨 MV에요? 오 에임리아 헤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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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큰 음악이kach였 cela 근데 요즘에era도 좋아요 최근 저의 Faculty를 첫 상황 la 봄 그정이 произошедrict으로? 땡이 들어 이 노래의 accepts 많이 나눠드리는 뭐.. 뭐.. 에피소드에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Heartbeat라는 곡을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는 저희가 다 두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뮤직비디오를 한 40시간 찍어서 그래서 누워서 잠든 적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번 더 한 번 더 앉아있고 뭐 최근에 제가 핵댕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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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사실은 최근에 하는 뮤직비디오를 통해 그리고 저희는 예전에的话 흥믈에 또 자유로움에 안 될 때 저희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거에서 불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불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는 자주adas 때까지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항상 누나는 Consolidator의 배속에 또한 후에 굉장히烈기 그리고 캐리피언 베이 뮤직비디오 촬영 때에는요 그리고 촬영 캐리피언 베이 뮤직비디오 촬영 때 수영복을 하고 있어서 운동을 계속 운동을 하고 촬영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촬영을 하고 촬영을 시작할 때 바로 촬영을 시작할 때 그리고 촬영을 시작할 때 촬영을 하고 난이 이제는 이 문제를 하여 사실은 좀 힘든데요? 뒷부분은 너무 힘든데요. 뒷부분은 너무 좋고 뒷부분은 흔들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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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3번 답은 1번 답은 2번 답은 2번 답은 2번 답은? 2번 답은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2번 답은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2번 답은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3번 답은? 어떤 도시에서 같은 상황을 말하고요? 4번 답은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왜 인사적으로 다른 곳에 저희 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지요? 1번 답은 2번 답은 2번 답은 1번 답은? 2번 답은 2번 답은? 1번 답은? 1번 답은 2번 답은? 2번 답은? 3번 답은? 2번 답은? 2번 답은? 2번 답은? 2번 답은? 2번 답은? 香水 香水? 没有標準 大家知不知? 知 B A 2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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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很清楚 看那部影片和大家有点不同 B 呢? B 有没有人说? B 给点声看 水 B 香水 我选 B 香水 B 是吗? 真的是 B? 看看是不是 是 This is my electric shaver I got it as a present from one of my friends. I do have like three of these. I don't know why I have three of these But since I'm a human being My beard would like show a little bit I don't even have a beard like a little patches of beard would come out Like the director would be like Hmm your beard is showing a little bit Could you do a shaving again? I was like fine, yeah sure That's the reason why I have like a secondary electric shaver by the car And I just like you know use it all the time Okay All right Many of my questions do we have spent the whole family Well, I am very lucky I am very lucky 香水不在之列 香水在闇口里に习惹多大身呢 香水… 比方说いません 你觉得我呢 几乎不會用香水 那 香水… 아... 파티... 파티... 마늘고... 아... 오케이 그리고 이제는 자연의 자연 보니 아... 자연 보니 아... 오케이 근데 이제 물어봤면 정말 향한 향이 자연 보니 이거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와... 글쎄요. 근데 사실 어떤 향을 좋아한다보다는 너무 센 거래를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도 막 향을 되게 세게 뿌리면 머리가 부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만 안 뿌리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별로 특별히 어떤 향을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 主要는 안 좋은 향을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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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朋友는 안 좋은 향을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좋은 향을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 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안 좋은 향은 안 좋은 향이 그리고 아 turbo TIM 달러이technηνć Sofia 나는 entirely quickly hokrat연과 향을 좋아한다는声 CAR impressive 그런데 오늘은 아직 without any chance well, 예, 다음에 해봅시다 3위, 2위 이 내용은요. 다음은요. 자, 이 내용은요. 네. 자, 이 내용은요. 뭐지? 뭐지? 아.. 아직도 안 봤을때 순유혜 남기 전 마지막 대답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면 B,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말하자면 A, 제가 만날 수 있을까? 말하자면 B,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말하자면 3 명 これは 3 명 この 3 명 네 슛 Ancient2 명이라고ерб 여러분의 정신을 지 vardır 생각이 어떠셨지 진짜? 그래서 마지막 접eur은 B 선택 A 오케이 요리두 carrying nos 아이고 다시 만날 수 있을거야 자 자 됐지 빨리 안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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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잠잠 이제 동일한 점이 고맙습니다 맞아요 아, 여러분이 많이 받는거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조금 전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께 사과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 맞습니다 많은 친구가 다 친해왔어 이 편은 우리에게도 더 좋은데 이 편은 우리에게 전달을 받는거죠 다 봤을 때, 여러분은 다 봤을때로 하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 만약 잭인은 이 장면이 왜 사랑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워 하지만 제가 처음이었으면 당연히 저도 죽음을 택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아름다운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조금 더 아름다운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사람을 앞에서 죽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자신을 좋아한 사람을 채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하지만 제가印象히나을 위해서 이 현실을 위해서 이 상황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죽을때 여러분은 안 죽을던가? 여러분은 안 죽을던가? 저는 죽을던가? 다가? 아무것도 안 죽을던가? 저희는 가족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최지? 누군가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어때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시장의 결과는 사실은 개별식의 개별입니다. 선유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원념입니다. 그러면, 쟈인 자신을 생각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내를 물고 피를 먹은 다음에 100년 동안 기다려서 이 내를 환생을 기다리겠어요 저는 이 내를 물고 갈려주실 거에요. 그 다음 나는 100년을 더갑니다. 그 해가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당장은 인생이 안되어. 하는데, 완전 그렇게 해서 드라마 시작을 해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시작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가속에서 심장한 것만을 사간다 한 번에 드라마에서 촬영하려고 했다 그것이 그래서 왜냐는 표현이란 것이다. 계속 이렇게 기다리라. 계속 이렇게 기다리라. 들OTHER 날처럼 난다. 하지만 여러분이iah이 될 일蹤지 못하고 누가 선택한 건. 당장 NHS 승리가 반 정도는 안 굴어도 되는 거에요. 그중 일반 hombre 없는 돈을 부살을 해야 되죠. 반 정도는 죽어도 돼. 구매트로는 절차의 돈을 부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중 일도 없다는 게. 아니 그쪽은 또 다른 게. 아니? 아니? 뭐? 사용하자, 사용하자. 오케이. 아까 3가지 문제를 답하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께 드릴게요. 저희는 공작인인입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세계에 맞췄어? 맞췄어. 3가지 문제를 답하자. 맞췄어. 방금 창원에 맞췄어. 지금 여러분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릴게요. 좋아요? 네. 세계에 맞췄어. 네. 10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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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왜요? 이거 왜요? 이거 뭐죠? 이거 왜요? 이거 왜요? 오? D58 vs D58 D58, 이게 누구야? 저기 계세요 이거, 그니까. 이거 드디어 가고 싶어요 이게... 이 사람 맞습니다? 이게 이게 뭐죠? 이거 D58 그럼 내가 끝냐며 그럼 이쪽으로 간다 그럼 이쪽으로 간다 오케이 류공成진다 안녕! 안녕! 어제 TV에서 만났어요? 너昨天 우리에 있는 걸 봤어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요? 너昨天 거기에 있었나? 도키에서, 맥주 섹션에서 거기에 있었나요? 오 마이 갓! 안녕! 오 마이 갓! 오케이! 진짜驚喜! 바로 바로! 어제 편의점에서 만났을 때. 그 최근에. 인터넷에서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와!! 연필아!! 연필아!! 이럴阻 Drago. 저는 술을 보고 있었고 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끼리에 까만 그가 한 사람을 드리면 그가 친구가 있었다. 와... 죄송하지만, 이 사혁이 샀어. 헛? profit?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술을 보고 있었다. 어? 한국을 이제는 하고있다. 허! 그는 내가 시행한 이런 생각이 없었죠. 한국 진짜 많은 경식 좋습니다 우리 더 선택한 이 시 자 하나 더 자 다시 선택한 이 시 누가? 핫! 핫! Can you feel my heartbeat? 누가 썼어? 누가 썼어? 누가 썼어? 어? 여기요? 어? 거기 썼어?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해달라는 거?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해 보냐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거 뭐야 이거 그럼你想 하고 싶어? 그럼 어떡해 그럼 뭐 employ 그럼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 색? 아니 색상은 뭐 아니잖아 Can you feel me heartbeat이라며 근데 야는 거기에 엉덩이 좁이라며 어? Can you feel me heartbeat이라며 어? Can you feel me heartbeat이라며 자 마이크 드릴 테니까 핫 Billboard 불러세요 그럼 그 뭐 city, 면 soft밑이 Quay 그럼 이렇게라며 할로 chorus 3 이게 뭐야? Can you feel my heart beat? I'm good at heart beat, ok. 너의 면은 그냥 이렇게. Can you feel my heart beat? 자, listen to my... My heart beat! 고마워. 요마워? 요마워? 네. 어? 셀카? 그럼 셀카 없었어야지. 그 function에 면이 면은 그냥 면을 쏟아낼 수 있었어? 아니, 내가 면을 쏟아낼 수 있었어. 당신을 면이 면은 안전하게 면을 쏟아낼 수 있었어. 나도 그래서... 근데 내가 면을 쏟아낼 수 있었어. 자, 그래서... 그는... 하하하하하... 아, 여러분, 정확하게 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면은 면을 쏟아낼 수 있었어. 너는 면은 면을 쏟아낼 수 있을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못 생각해 자신을 원하는 것이라서 내가 잘 모르겠지 너는 못 생각해 자신을 원하는 것이라서 마지막 한位 마지막 한位 아니야, 이 거는 하나 더 할게 나 그는 한 개 다시 한번 볼게 왜 이렇게?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영어네요 하이텍, welcome to HK hope you enjoy your run yesterday night can we take a selfie? 얼마나 정확해 유마왕 selfie selfie can you feel my heart piece? 할 수 없잖아 I can feel your heart piece 병원 갔다 와야 돼 진짜 안 돼 S1J what? S1J30 S1J30 아, 거기에요? 저기요 오, 앉으세요 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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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